재고 대란 속에 쌀값이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는 가운데 통계조사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생산량 조사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쌀 생산량 조사는 소비량 조사와 더불어 정부에 쌀 수급 대책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므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의 2배에 달하는 표본 면적을 낮추고 전국 재배 면적 비율을 반영한 표본 비율 개선 등의 과제로 제시됐습니다.